02485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PSMC입니다. PSMC은 1994년 12월에 협회중개시장에 등록하였으나 주식분산기준미달로 1998년 8월 등록 취소되고, 2001년 1월 코스닥시장에 재등록함 동사가 생산하고 있는 리드프레임은 반도체의 전기도선 역할과 반도체를 지지해주는 버팀대 역할을 하는 반도체 구조재료인 반도체는 사용 분야의 확장으로 전방산업의 외연이 확대되고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반도체 재료산업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 기업개요 대시 반도체 부품인 리드프레임과 그 밖의 전자부품 제조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며,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스탬핑 방식 리드프레임 부문에서 국내 선발주자이며, 본 방식의 거의 모든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해외 수출을 통해 전체 70%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 대시 중국 및 동남아 지역의 생산거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필리핀 소재의 PSMC 필러핀즈, 인코어퍼레이티드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전방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리드프레임 공급이 증가한 가운데 전자부품, 금형 등의 수요 확대, 필리핀 법인의 성장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증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구조 저하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외화 차익, 외화 환산이익 증가로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반도체 산업과 전기 슬래시 전자산업의 성장 분화로 리드프레임, 전자부품 등의 수요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2월 28일 기준, 장마감, PSMC의 시가 총액은 1329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PSMC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668위입니다. PSMC의 상장 주식수는 4,057만 3,626주입니다. PSMC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PSMC의 퍼은 10.8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3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58.1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7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2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0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4.73배, 69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억원, 마이너스 27억원, 8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번지억원, 마이너스 38억원, 마이너스 8억원입니다. PSMC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53번지 50%이고 유보율은 마이너스 16.44%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2.85이며 전일 대비해서 10.21 더하기 0.4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1.60이며 전일 대비해서 11.30 더하기 1.4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SMC의 2023년 2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27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190원보다 8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917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PSMC의 종가는 3,275원이며 주가가 PSMC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PSMC의 종가는 3,275원이며 주가가 PSMC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31%이므로 21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PSMC는 거래량 522만 7,548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6,849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22만 3,700의 순 내주, 한국증권에서 93만 8,871은 내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66만 1,400일은 6주, NH투자증권에서 42만 5,800의 순 9주, 신한투자증권에서 38만 5,300의 순도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19만 2,310 내주, 신한투자증권에서 58만 4,528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49만 6,867주, 삼성에서 45만 4,911주, NH투자증권에서 40만 6,290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만 7,350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만 3,637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PSMC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